미쓰린!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너만 새 인생 사니까 좋니? 여긴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아는 척 하지 마세요. 뭐야? 괜찮아요? 어부장님. 괜찮으십니까? 뭐하고? 이제 너 끝날 것 같아? 너, 나 그냥 죽어보자! 저, 가부장님 괜찮으세요? 뭡니까, 저 사람? 아니, 왜 이태리 씨 집에는 저렇게 이상한 사람밖에 없습니까? 네?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? 꼭 제가 잘못살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러는 것 같네요. 아니,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가부장님 왜 화가 나시는데요? 나도 몰라요! 내가 왜 이러는지! 뭐지? 오늘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. 아니, 저, 이, 이때... 뭐야, 경찰이... 저것들은 둘이 또 뭐야? 하... 이러니까 또 갑자기 확 땡기네... 하... 너무 좋아요. 네, 솔직히 дети. 다시... 제가 이거... 저거는 뭐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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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